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무더기로 발견한 데 대해 실무자의 실수를 하며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아, 그게 청와대 문건이 맞긴 맞나 보죠? 그럼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측은 오히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했다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왜 그러세요? 과거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가져갔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았던가요? 아니, 그건 그렇고 다스가 절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니 대체 왜 다스의 서울사무실 창고로 쓰이는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이 나온 걸까요? 이거 참 이상하네.